아니 여보 오늘 아침에 몇 번 눈은 떴는데 계속 잘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와 내일 또 쉬는 날이야? 저희가 이제 장인어른이 하루 이틀 있다가 가실 게 아니어서 냉장고를 조금 채워야 되는데 일단 트레이더스의 장인어른 입맛에 맞는 게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 고고고 렛츠고 빨리 빨리 그러니까 이제 주차를 할 거다 이게 깜빡이를 킨 차는 이제 주차를 할 거다 깜빡이를 안 킨 차는 나가는 차 어 나가는 차 아 그리고 장인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자 우리 또 이게 주차장에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에이 좋았어 나이스 잘 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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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한 곳을 일단 찍어야 돼 비삼 44K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또 울어 또 울어 아빠가 또 동영상 찍을 거야 그러면 봐봐 고기 알았어 찍지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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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린이 잘 할 수 있죠? 응 옳지 가자 아빠가 할아버지와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지? 응 참치 맛있겠다 밥 밥 스시 스시 고기 고기 할아버지 모른다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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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한테 갈 거야?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? 아빠 아빠한테만 붙어있을 거야 아빠한테 붙어있을 거야 아빠한테 붙어있을 거야? 아따 여기서 또 친구를 만났네 김아린 아 친구야? 맞어? 이씨야 안 갔었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이거는 새우 닭강정처럼 생긴 새우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매워요? 아니 매운 거 아니야 조금 매콤달콤이라고 하는데 아니 안 매워 여기 있다 한우 역시 색깔이 다르군 뭐 어떤 걸로 먹을래? 고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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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고기 잘 모르니까 우리 보고 우리 그냥 선택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선택하라고? 갈비살 이 이쁘잖아 근데 여보 이거 하나로 안 될 거 같다 그치 하나로 안 되지 이거 3개는 있어야지 맛만 볼 수 있는 거야 오 갈비살 괜찮아? 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몇 킬로냐 그러면은 900g에 900g에 700g 그럼 얼마야? 1600g? 네 1600g 그래 1600g 먹어보자 한번 이 정도는 드시겠지? 네 좋았어 아빠가 왜 이렇게 비싼 거기 사냐 어 그냥 치킨이랑 풀이만 있으면 된대 치킨이랑 풀?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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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제대로 저기 뭐야 식사 대접해 드려야지 대박사건 자기야 자기들은 제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치 양장피 그치 그치 양장피 하나 사자 사면도 패스 아빠의 날이야 그래 아빠 마음에 들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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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숯밥 이게 편육이거든요 이게 이거 뭐냐면은 순댓국 들어가는 그 뭐야 부산에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거 아 이거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야? 바로 먹어도 되는 거야? 아 바로 먹어도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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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앞에다가 파프로 칠 때 그때 나오세요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오늘의 피크닉 메뉴 편육 양장비 열어주세요 자 오늘의 피크닉 메뉴 편육 양장비 열어주세요 야 우주스 그리고 이스타랄까? 자 와아 귀엽다 큰일났다 자 비오는 날에 이거 파실수 없디? 하하하하 이거 돼지물이래 밥 마늘도 있어요 마늘이랑 고추 된장 맛있어 오케이 고스나 고스나 오 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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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왔어? 응 왔어 으음 날마하나?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양장비의 피인데 전분으로 그냥 밀가루 같은건데 드셔보세요 쫄깃쫄깃해 음 갈대다 음 젤리 같다 젤리? 젤리 하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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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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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편육이 머릿고기가 러시아에게 있다고? 으음 으음 아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아빠는 직접 집에서 사는거에요 이건 어떤거냐면은 고기 넣고 누르는거야 눌러서 압축하는거야 러시아 사람들이 압축 안하고 오랫동안 그려 그 다음에 그냥 냉장고 넣으면 또또리묵처럼 돼요 아 아 그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똑같이 먹는거에요 왜냐면은 너무 이거 콜라겐이니까 그냥 고기처럼 이렇게 자르면 똑같이 나와요 아 아 아 아 아 5월에 동안 약한 술로 그리면 두 면세 달려 그래서 보통은 저녁에 해놓고 아침까지 뺏어 아 아 진짜 러시아가 비슷한게 되게 많아?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더 비싼 음식이 되게 많다고 무슨 음식? 네 당연히 그러면 맛은 괜찮지겠네? 날 많이 낫다 일단 러시아 . 정말 맛있다 자 진짜 맛있다 와 이렇게 양장피는 맛있게 먹는 거 처음인 거 같아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 먹으니까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오 쓸 수도 있어 아 양장피 이거 사가지고 맞아. 우리 한 잔 너무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토트넘하면서 먹었어. 아 이거 자기야. 흐름 끊기 전에 라면 하나 딱 때리면 지금. 그러네. 라면 샀었어야 되는데. 왜 라면 있어? 라면 있어. 진짜? 오 뜨거운 거 제가 먹고 싶어. 그래 그래 그래. 파워뱅크가 또 있지? 그래. 와 이 파워뱅크가 또 이게 아주 그냥. 제목하고 있어요 아주. 아 쫄깃쫄깃. 콜라겐. 고기 좋아하지? 아이 거짓말하고 있어. 네 네 네. 이거 그냥 그냥 넣었어. 안 먹었어. 맛있지? 안 먹었지. 안 먹었지? 아니니가 잡고 이렇게 뜯어 먹어. 봐봐. 오 오 오 오 오 오 오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다고 뜯. 아, 얼마나 맛있게요. 밖에서 먹는 컵라면. 아, 역시 야외 라면은 참을 수 없어. 한 대까지 줘. 이거 줘, 여보. 오, 뜨거운다는 이런 맛이구나. 맛있다. 몰라, 뭔지 몰라. 쫄깃쫄깃하고 맛있네. 이런 날씨에 배달 더해? 배달 와보기. 이제 조금 녹았어요. 훨씬 더 부드러워. 이거 완전히 러시아 칼라디아츠. 아, 칼라디아츠. 아, 칼라디아츠. 빨리 와. 아, 칼라디아츠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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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봐봐. 뭐야, 뭐야, 뭐야. 하하하, differ Search. 아, 칼, 탈라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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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하하하.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